CBS 뉴스는 cbs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은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고 6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숨지는 등 인명피해까지 생겼습니다. 송우재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오후 부산 연재구의 한 도로. 양산으로 떼약볕을 가린 시민들이 힘겨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은 나무 아래 의자에 앉거나 건물 그늘에 서서 갑분 숨을 고릅니다. 84살 조봉임 할머니입니다. 말도 못한다 덮었어. 요만치 가서 쉬고 요만치 가서 쉬고. 따가워가지고 햇빛이 수미턱턱이 기지. 작년, 자작년보다 더하다. 올해가 더하다. 오늘 부산 지역 최고기온은 32.9도, 체감온도는 34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금정구는 무려 36.2도까지 수은주가 치솟았고 동래구도 35도를 넘었습니다. 지난 18일 부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내려진 폭염특보는 1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최저기온은 27.3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모두 9차례 열대야가 발생해 2021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결국 공사장 작업자가 사망하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연재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토목 작업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별다른 외상이나 질병도 없었고 발견 당시 체온이 40도까지 올랐다는 점으로 미뤄 온열 질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호지입니다. 부산시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자금과 경영은 물론 재기까지 단계별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가 지역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씨름을 덜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시가 이번에 마련한 지원 대책은 자금과 경영은 물론 폐업 이후 재기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부산시 신창호 디지털경제실장입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발리, 경영지원, 폐업가정과 재기, 재취업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총합대책이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시는 먼저 소상공인 정책 자금 규모를 1조 3,5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수요자의 상황에 따른 정책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대출에 따른 이자도 일정 부분 지원할 방침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킬러 콘텐츠를 가진 상점을 발굴 지원하는 한편 잠재력 있는 상권에 대한 지원도 실시합니다. 온라인 소비 확대 추세에 발맞춰 해외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사업을 신비로 만들고 상인들의 판로를 넓히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폐업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업을 결정하고도 사업 정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각종 지원금을 통해 출구를 열어줄 계획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과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부산 지역 체조업 경기 전망이 5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내수 부진과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로 경쟁이 심화하기 때문인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경 기자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기업 25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3분기 경기 전망 지수가 80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호전을, 그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직전 2분기 전망치 97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5분기 연속 경기 부진 전망을 이어갔습니다. 업종별로는 화학 고무, 의복 모피가 67, 신발 47 등으로 크게 낮았습니다. 원자재값 상승과 재고 증가에 더해 중국산 저가 제품이 과잉 공급돼 가격 경쟁력이 심화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기전자는 106으로 인공지능 등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에 힘입어 업황 호전을 전망했습니다. 올해 초 계획한 상반기 실적 목표 달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응답업체의 53.6%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중국의 과잉 공급과 저가 상품 수출 확대에 대해 앞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5%로 불안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역 제조업 대부분은 4, 5년 안에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축소 혹은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 박호성 주임입니다. 중국의 가파른 기술 성장 속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기업의 고부가 제품 개발, 품질 향상을 위한 자구책 마련, 국내 사업 보호 조치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산 상인은 분석했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BNK 금융그룹은 오늘 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그룹 단기 순이익이 2,42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4%인 394억 원 늘어난 겁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추진하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을 반대했습니다. 곽 의원은 부산시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도시재생특별법을 지키지 않았고, 전체 면적 절반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 건 도시재생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시가 신청한 관련 공모사업을 즉각 반려하고, 부산시는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한 협의체에서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재개발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곽 의원은 촉구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신생아를 다치게 하고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A씨와 병원 관계자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9일 된 신생아가 보챈다는 이유로 귀를 비틀어 상처를 내고 기록을 조작하는 등 사건을 숨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조직적인 은폐범행으로 사건이 장기화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고, A씨의 학대 행위가 개인 일탈보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폭력적 조직문화에서 기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몰입형 미디어와트 전시관인 아르떼뮤지원 부산 개관 이후 영도구 일대 교통 대란이 현실화하면서 부산시가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산시는 오늘부터 시내버스 186번 노선을 일부 조정해 아르떼뮤지원 부산 전시관을 경유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시관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17번 노선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한해 각 한 대씩 증차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났습니다. 부산은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32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31.1도, 습도는 69%입니다. 부산 CBS 저녁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효진,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국지혜리였습니다. cbs cbs cbs